타투가 여기 여기에서 내 자리 다 차지하고 여기 이렇게 누워있어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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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엉덩이를 좀 여기 다리를 조금만 치워보세요 아니 거기 숨지 마시고요 숨는 거 봐 여기 숨어 귀여워 저기요 발을 좀 뒤로 해주세요 진짜 좁아요 저 떨어질 거 같아요 엉덩이 발을 조금 뒤로 뭐라 그러고 계속 숨는 거 봐 뭐야 여기요 두더지세요 여기 발 좀 치워보세요 여기 뒤에 좁아요 여기 내 자리라고요 좀 치워보세요 배 발 좀 발을 좀 치워보시라니까요 여기 군랭이 이렇게 사순으로 누워있는 게 어딨어요 태랭 모른 척하지 마세요 저기요 저기요 엉덩이 좀 뒤로 하세요 엉덩이 조금만 치워둬 엉덩이 안 치우면 엉덩이 안 치우면 콧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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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엉덩이 날 발로 찼어 이 자식 날 나빠 스트레스 하트야 엄마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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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지금 27kg 쪘어 살 미안해 미안해 저희는 여름에 다투야 다투야 까꿍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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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